이데일리 TV입니다. PI 첨단 소재, SNS텍, 삼보판지, SL, 삼성전자, K-카 이노텝, 그리고 유진테크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KEC, 엠로우, 이노덱, 그리고 PI 첨단 소재, 네페사크, 캠트로닉스, CJ제일재단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이오테크닉스, 신테카바이오, 파세코, KMW, 신풍제약, 삼성엔지니어링, 우리기술투자 선정했고요. MTN으로 갑니다. 고려아연, 어보브한도체, 카카오뱅크, 이스트소프트, 에코프로, 옵티밤, 우정바이오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또 종목을 선별해볼까요?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제 지인이 LG화학을 다녔었거든요. 그 친구가 한 2만 원 밑에서 자사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안 돼서 6만 원대 이상을 올라가길래 제가 고점이다, 팔아라 그래서 제가 정확히 팔아줬거든요. 그리고 술을 얻어먹었는데 1월 달부터 계속 전화가 옵니다. 올 1월에 104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니었으면 50대 이상 먹었을 건데 이러면서 술값 내놓으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여러분들 배당을 주고 괜찮은 회사라면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급한 돈이 아니면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한 10년, 20년 이상 여러분들이 적금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가십시오. 그런 종목들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제일대당입니다. CJ제일대당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에서 19일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고 했는데 특히나 이 회사가 2, 3년 전에 원래 CJ제일대당이 작년에 적자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적자를 많이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에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게 마이너스가 됐었는데 적자폭을 회복하면서 상승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자회사인 CJ대당을 빼고도 매출이 3분기 때 4조 2,28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2% 이상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도 3,222억 원에서 3% 이상 성장했습니다. 식품 부분이 사업이 요즘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아주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4분기 같은 경우에도 가공식품, 거기다가 그린 바이오 부분,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 바이오 사업을 진출하면서 이게 4분기 때부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요. 특히 100% 생분해, PHA 생산, 이게 바로 화이트 바이오입니다. 신사업인데 2022년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직접 투자했던 이 공장이 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5천 톤 규모 이상의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중자 기계 가점도 괜찮은데요. 오늘도 지금 한 4% 이상 뿌라스나서 아주 멋지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 38만 원 정도, 7,500원 좀 깎아주시면 매수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지난 8월 6일 날 49만 원, 손절 나이는 3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PHA 소재 사업 기대감에 그리고 건강 사업 분할 이런 기대감까지도 합쳐지면서 오늘 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9만 원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을 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셀가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재무제표 연결 시점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1,390억 영업이익을 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26.4%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떤 것까지 플러스가 됐냐면 원화 약세를 기록을 하면서 매출이익이 한 402억 정도 원화 발생 부분의 이익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화공 분야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한 13% 이상 증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환율 영향으로 플러스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매출 규모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매출 이익률이 환율 영향을 뺐던 것 빼고 한 9%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4분기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3분기 누적 신규 수주가 4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연 목표치를 했던 거에 한 73% 이상 9월까지 도달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예측을 하는 뉴스나 애널리스트를 보니까 3조 원 정도 더 수주를 하고 난 다음에 6조 원 이상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 아람코의 자브라가스, 카타르의 염화비닐 플랜트, 아랍에미레이트의 보로지 등 4개의 보로지포 등 3개 이상의 거대 프로젝트가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23일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죠. 아람코가 쉘가스를 위해서 설계, 조달, 시공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추가 주가에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프라 가스 처리 패키지 1은 이게 사우디의 수도가 리아드인데 리아드에서 한 4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통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가스 우나물에서 나오는 산성가스, 불순문 등을 제거하는 그런 순도 높은 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계약을 했지만 계약 금액 같은 경우는 이게 공개되지 않는 걸로 원래 비밀 조약을 체결됐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업계에서는 한 12억 달러, 우리나라 도로는 한 1조 4천억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플러스 3%, 4%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2만 3천 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지난 직전 고점이었다 9월 23일 2만 8천 원, 손절 나이는 2만 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어제 공사수주 공시가 나왔고요. 결국 이런 해외수주 등 신사 확대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함께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3.99%, 4% 가까이 상승력 보여주네요. 2만 3천 4백 원대 흐름인데 지금 목표가 2만 8천 원, 매수 시점 한 2만 3천 원대로 제시를 또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자재산성에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바로 고려아인입니다. 고려아인이요? 영품그룹의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뭡니까? 금이나 아니면 동 관련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국민연금이 얼마 전에 매도를 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매도한 그런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11월 5일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3만 2,680주 매도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분을 9.71% 국민연금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15일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매도 후에 기본적으로 단순 투자만 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투자했다가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을 냈습니다. 이 일반 투자 목적이 중요한 게 임원을 해임 선임을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보수도 산정하고 정간변경 또는 배당 등 주주권의 기본이 되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미인데 앞으로 주가가 상당히 이러면 기대가 좀 되죠. 거기다가 내년에 증권사들이 내놓은 리포트를 보니까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3분기 매출이 올해 1조 7,058억, 전연동기 대비 2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2,189억으로 3.3% 증가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선진국들이 인프라 투자를 계속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현재 고려아이언이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가격 상승을 내년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에 물류 대란 때문에 고려아이언이 수출하려고 했던 제품들이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게 2연이 돼서 내년도 실적에 잡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반영도 좋고요. 거기다가 호주의 자회사인 SMC가 조액공정 확률을 위해서 좀 이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공정을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공장 증설 이후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은 좀 마이너스네요. 한 0.89% 마이너스인데 원래 50만 원 목표 매수가격을 했는데 한 49만 원으로 만 원 정도 내리겠습니다. 매수가격은 49만 원, 목표가격은 62만 원. 62만 원은 지난 10월 18일 날 고점인데요. 이게 돌파하면 50% 비중 축소하시고 중장기 투자 괜찮습니다. 손절 나이는 45만 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고려 아연입니다. 오늘 장에서 약부하권이네요. 0.89% 떨어지고 있고 49만 8,500원대 흐름인데 매수 시점은 한 49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목표가는 한 62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흔들리는 이런 장세 속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세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고요.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석 같은 종목, 흙 속에 파묻힌 진주 같은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THN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차,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부품 수혜주인데요. 특히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이 있었죠. 코스피입니다, 이 회사. 처음 들어보셨죠? 코스피 종목인데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현대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세계 최초로 친환경 수소 전기차 전자 부품 공급 업체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와이어네스를 업계에 유일하게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특별한 건 현대차 연구소의 직접, 자기 회사의 직원을 파견해서 넥소를 만드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참여를 할 정도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상반기에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코스피 상장사 중에 1등을 했죠. 넥소의 와이어 하네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고전압 부품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엔진에 들어가는 케빈에까지 전력을, 전기를 연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고전압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친환경 차 사업이 요새 많이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회사인데 앞으로 이런 수소차 부품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HIS 마켓이 글로벌 친환경 차 시장 규모를 며칠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는 625만 대, 2025년에는 2340만 대, 2030년도에는 3890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평균 매년 15% 이상 성장한다는 얘기죠. 아주 좋죠. THN, 매수는 조금 오늘 마이너스긴 한데 조금 더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한 4,100원 정도. 목표 가격은 5,500원, 손절라인은 3,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THN을 들어봤습니다. 현대 수도차 부품 수혜주로서 꼽아주셨는데요. 오늘장 3%대 낙폭 4,225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시점은 4,100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10월 초에 정고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5,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